안녕하세요 저는 공항에 와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가 화장도 했답니다 지금 모자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뭔가 멤버들 없이 이렇게 혼자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조금 수줍은데 이번 여행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진짜 예뻐요 짱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공항에서 나와서 호텔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전철도 탔어요 일부러 전철을 좀 타보고 싶어서 타봤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바로 9월은 생각보다 더운 계절이라는 거 그래서 호텔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밤에 먹고 쇼핑을 하러 갈 겁니다 갑시다 뭔가 와본 적 있는 거 같은 이 도시예요 아닌가? 날씨가 정말 좋아요 일본에 와서 돈까스를 처음 먹는데요 로스카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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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어쨌든 잘 먹겠습니다 저는 이걸 마저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전 이제 밥을 다 먹었고 시보야로 가서 쇼핑을 해보겠습니다 저 근데 오늘 셀프 메이크업인데 좀 잘하지 않았네요 예쁘죠? 제가 모자를 새로 샀답니다 뭔가 밤이 되니까 또 시보야의 새로운 느낌이 있는 거 같아요 다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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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갑작스럽게 저희 첫날이 끝이 났는데요 브이로그를 멤버들 없이 찍는 게 거의 처음이어서 굉장히 엉망잔치인 모당탕탕이었던 것 같은데 첫 여행 하루가 끝났고요 내일은 더 일정이 없기 때문에 뭘 하고 보낼지 기대가 되고요 그러면 저는 오늘 하루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데이투 두 번째 날이고요 도쿄에서 두 번째 날 저는 오늘 신주쿠 쪽으로 가볼 예정입니다 어제 산 셔츠를 입었고요 우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 어제 들어올 때 보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약간 바처럼 이용도 하고 하더라고요 넘나 굿 오늘은 조금 더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게 저는 일본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알아보실지 몰랐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알아보셔서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알아보셔서 힛 저희 아빠가 추천해주신 건데 고다와리노 시또리마음쿠헨 그럼 이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먹어야겠어요 지금 약간 화장하느라 아침에 안 먹어서 배가 고프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안녕 짜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지금 일본에 왔잖아요 그래서 신주쿠에 왔는데 배가 고파서 가족들이랑 유명한 라면집을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골목을 통해서 가고 있고요 시애철 타고 다니니까 완전 여기 자연스럽게 녹아든 느낌 저는 지금 라면집에 왔는데요 처음 먹어봅니다 일본에 그렇게 많이 왔는데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모르겠어 길을 모르겠어 벌써 9시거든요 지금 오빠가 찍어주는데 자꾸 비웃네요 제가 오늘은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멤버들 선물도 어머 어딜 찍고 있는 거야 민정 제가 오늘은 시부야와 신주쿠, 하라주쿠를 아주 방방곳곳 택시, 도보, 지하철을 이용해서 돌아다니면서 멤버 선물을 다 샀거든요 그래서 아주 알쳤던 것 같습니다 멤버들의 리액션은 담을 수 있으면 담아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도쿄에서의 마지막 날인데요 지금 이렇게 뿌옇지? 화질이 안 좋지?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바로 지금 비가 와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배를 운항하는 데가 있어서 아침에 막 꾹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어쨌든 날씨가 계속 좋았다가 어제 밤쯤부터 비 오나 싶었는데 결국 비가 오네요 어쨌든 덕분에선 이렇게 예쁜 필터를 얻었네요 오늘은 6시쯤 비행기이기 때문에 저는 긴자에 갔다가 짧게 구경을 하고 갈 예정이고요 오늘 제 아웃핏을 소개해볼게요 명광이죠? 거울이 있는 데로 가보겠습니다 짜잔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원래 이제 여기다 치마를 입으려고 했는데 기분이 바뀌어서 하지라 입으세요 어쨌든 이거 저 이거 여기서 산 거예요 엄청 예쁘죠? 어쨌든 오늘도 신나게 돌아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짜잔 마지막 식사예요 공항 가는 길 공항 가는 길 저희가 지금 비행기를 놓치게 생겼거든요 제가 너무 신나게 쇼핑을 하는 바람에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분 비행기인데 방금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찾아보려고요 여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겠지 일단? 여러분 정말 진단 삐질삐질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지금 간신히 비행기를 탔고요 2시간인가 드디어 저는 한국에 도착했어요 드디어 저는 한국에 도착했어요 늦을 뻔했지만 늦지 않고 잘 도착했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